시어 헤드셋은 15,000원 된 적 났고 얘도 헤드셋 된 적 났는데 얘는 좀 어려워요 얘는 좀 어려워요 또 사실 시어는 너무 눈에 띄니까 그렇긴 한데 눈에는 할까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기거요 네 그니까 그거 헤어밴드같이 저거를 순식갈로 만들어주고 일단 제작 주간은 한 3주 정도 여유있게 색칠까지 들어갈 것 같군 색칠하기보다는 그냥 클레임은 애초에 색칠 아니라면 미리 색을 섞어서 근데 아까 보니까 그 가늘가늘한 색칠하는 색칠 텐데 아마 부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미 그 밑바탕은 있고 거기서 그냥 그라델이션이나 그것만 할거야 그니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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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